안녕하세요 유영재 아나운서입니다. CBS음악FM 93.9MHz 5분의 시 유영재 가열 속으로를 진행하고 있어요. 목소리와 음악으로만 만나다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한 달에 가지고 양복을 입었더니 저도 부끄럽고 낯설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무척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마 유영재가 저렇게 생겼나? 라고 하는 신비로움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LP음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79년도, 8년도군요. MBC 대학 가요제 노사연의 모습입니다. 참 촌스럽게 느껴지시죠? 그 촌스러움 속에서도 이 LP음반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깃든 노래와 사연일 겁니다.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LP음반이 여러분 곁에서 사랑을 받듯이요. 여러분들이 라디오 속에 믿음과 신뢰와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한 라디오는 오랜 만남으로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저도 그 곁에 오랫동안 머무를 거고요. 물론 여러분과 함께 늙어갈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청해 주신 곳 가운데서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 LP음반으로 뛰어드리겠습니다. 그룹의 DJ 여러분 유영재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초대받으신 과학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CBS를 사랑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매로그 네시의 추억의 가요의 여러분과 만나는 유영재 가요 속으로 진행을 맡고 있는 유영재입니다. 유영재입니다. 반가워요.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끝나고 돌아갈 땐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말이 맞아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랑해라는 말 구박하는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들 많이 많이 해야 우리가 분리수거 폐기척은 속박처리 안 당한다고 아셨죠? 말은 잘하셔야 되는 대단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CBS 마귀팸 유영재 가요소로 생악전성시대 36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